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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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장불입 낙장불입입니다. 시작한 김에 남불 아니죠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케이 스타트 나쁘지 않아 하파님 어서오세요 빨리 다른 분들이 들어와 줘야 이 길이 가능한데 안 돼 빨리 여덟 명 채워 줘야 되는데 공주 파파님 결승선 10개 고맙습니다 어우 파파님 10개 안타요 승리하셨습니다 아 왜 안들어와 아 이거 마을 제발 아 이런 다 잡으셨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치자 어렵다 넘어죬다 그렇지 아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 공격이 안 들어오시네 아 뭐야 아 자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을 해야 프로비제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갑시다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이런. 미션 7 아 이 친구 빛 데임라나 배매라나 뱀의 промыш 데미나라로 아 너무 안맞아 이거 1대1에서 질 수가 없다 어 근데 아직 15킬이야 벌써 어 가능해 제발 가자 살려봐라 만들고 이러다 망했거든요 자 이러고 싶을까 진짜 오늘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이 총이 조금 늦게 나가는 것을 한번 드시지 않을까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아 한명만 떼려는데 이게 1대1에서 진짜 극악이네요 극악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돌아왔구나 박대식이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제발 악마씨즈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있다 악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K1 Mine K1 미션 실패 K1 미션 실패 K1 미션 실패 미션 실패 하 계단하나 봐 개패 근데 혹시 몰라요 갑자기 훅 꺾이면은 이게 아 내가 최대한 왔다갔다 해야겠는데 오케이 좋아 자 눈은 없는데 분명히 공격이 힘들 거거든요 안돼 가봉 가봉 이문 이문 그래야 돼 야 이거 100피를 몇 발 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어 마리아 하이어 누가 또 100개 더 하셨어요 총 3300개 라구요 아이고 까빙 아 진짜 비매너가 변수네 비매너에도 불하지 않고 자 파이팅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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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에서 복수하러 온거에요 복수하러 지금 k1 25기를 하면은 총 3300개 입니다 대평으로 따지면 아마 유튜브에서 30만원을 만약에 성공하면은 유튜브로 주시지 않을까 토네이션으로 일단 아직 몰라요 5킬이 이대로 못하고 끊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에요 지금 이 방에서 2킬의 공격을 이용해 제가 다행히도 좀 더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방에서 2킬의 공격을 향해 이쁘게 보관하는게 자는 더 이용해 그 방에서 2킬을 위한 방에서 3킬을 앞서 그리고 이 방에서 수행할 것 같아요 그 방에서 3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3킬을 위해 그리고 이 방에서 3킬을 내줍니다 저게 3킬이 더 이용해 그 방에서 3킬을 안하고 어? 놉니다? 아 제발 이겨야 돼 이겨주세요 오 다했어요 다했어요 아직 올라와 제가 25킬 한다는 생각 안하고 30킬 한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그래야 25킬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캐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총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안 죽어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됐다 나이다 2킬 렛츠 큐릿 렛츠 큐릿 어 간다 왔다마 성공 30개까지 가자 나이스 일단 성공했습니다 와 어려워 돈이 이래 무섭습니다 형님들 아 성공 아이고 콩팔리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팡님 성공을 했는데 30개까지 해볼게 하는김에 와 나비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비매도 굴하지 않고 전방 쓰레빠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쓰레빠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진짜 불보지 절탱트해서 아따매 나이스 나이스 재살령 나이스 감사합니다 30개까지 해볼께요 자 30개까지 갑니다 하는김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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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0킬까지 가야되는데 총이 너무 약하네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은 3000형 일단 팀이 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문이 들어가 오늘 고생했다 땡큐 땡큐 어? 아 중이었구나 어? 과연 다음판은 갈지 과연 다음판은 갈지 아 일단 1코인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2킬 더 해가지고 30개 가볼게요 파이팅 이 위에서 도 이 위에서 지금 우리도 mont국 암 가즈 아 로 로 에 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 30개까지 완료 예 30개까지 완료